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5일만에 끝내는 토익스피킹 실전 모의고사 15회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는 현장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고 이러한 포맷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인강보다는 현장 강의를 듣는 것처럼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강의는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수강 대상인데 누가 이 강의를 들으면 좋느냐. 먼저 아무래도 실전 문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토스 학습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시험을 응시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전 연습을 집중적으로 문제 풀이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 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을 봐도 내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점수가 오르지를 않네. 분명히 뭔가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실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었던 실수를 캐치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벨 6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레벨 6, 7을 타겟으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론 연습, 보라색 책 28시간에 끝나는 토익 스피킹, 그 교제를 통해서 이론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워낙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최대한 동일하게 맞춘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저희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실제 시험보다 많이 어렵지도 않고 많이 쉽지도 않은,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당황하지 않게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연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학습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문제풀이를 위한 충분한 이론 설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론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 한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피킹 초보자를 위한 꼼꼼한 해설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분들도 강의를 수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의 구성 및 학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와 강의를 통한 파트별 필수 이론을 먼저 익히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15회 실전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해설지에 있는 추가 문제 그리고 고득점 팁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 팁들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전 문제를 복습해 보므로서 학습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습 전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크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파트에서요. 근데 많은 학습자들이 시험 초반부에서는 크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후반부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질수록 목소리도 작아지고 강세 같은 것도 못 챙겨서 I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이렇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고득점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단어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혹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법과 어휘로 대답을 만들어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 내가 알고 있고 자신있게 쓸 수 있는 문법 위주로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들로 간단하고 심플한 같은 얘기네요.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꼭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시끄러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내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카페가 있겠죠? 이런 곳에서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막 시간이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한 문제를 두세 번 연속으로 시간을 재어가면서 말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했던 거지만 또 한 번 해보면 많이 또 새롭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좀 전에 드렸던 말씀 꼭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해라. 스탑워치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압니다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수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부터 본격적인 15회 모의고사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